자 계속해서 가보죠 계속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점프점프레곤리션 쭉쭉 올라가줍니다 오지도 따지도 말고요 일단 밑으로 먼저 내려가면 저기 상자가 하나 있어 그렇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거야 깨주고 다시 올라가자 하나 둘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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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계속 끊으려 자 오라클을 찾는 이 일지네요 오라클님의 경우는 사뭄하다 독사들은 가차없다 내 그들을 정복하리라 반드시 오라클님을 뵙고 말리라 이 오라클이라는 사람이 아마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뭐 예언자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크레토스가 어떻게 하면 아레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겠지 이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녀석 이 녀석들이 나온단 말이지 꺼정 미쳐가지고 끝? 유 끝? 노 끝? 그렇지 이게 맵 곳곳에 숨어있는게 꽤 많아 잘 찾아야 돼 나는 키아노 리부스가 갑자기 매트릭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델포이타 콘스탄틴2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자 키메라 아니 액면가는 갓 오브 워3에서 싸운 녀석보다 훨씬 세 보이죠 세상에 워센션이 프리킬인데 어이 두개 걸리면 답없죠 암걸려 아이고 암걸린다 아야야야 아 이게 진짜 분노게이지 모으기가 어려워서 한 번 모으면 꽤 쓸만한데 잘 쓰면 꽤 쓸만해 아 자 일단 이거 한 번 가주시고 수바생 이족구행 이족구행아 그렇지 어 짜 아 어우 까다로워 어우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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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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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옆구린가 그래 갈비스용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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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이 모션은 그대로 갖다써 잘 쓰리겠다 아하 나쁘다 야야 어디서 얼음질이야 날 더 추운데서 오우 아이고 실패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물고기 하하하하 무것국 아하 그렇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이 신전문이 나오면서 마징가제스트가 슈퍼로본 하나가 튀어나올 리가 없죠. 아 슬프다. 그랬으면 재미있었을텐데. 점프점프를 해보죠. 자 아마 이 뒤쪽에도 상자가 하나 있을거야. 좋아 나의 눈썰매시 타는 실력을 보여주지. 내가 어렸을적에 빈판이 무법자였어 이것들아. 점프해볼리셔. 자 이거 일단 방패부터 그렇지. 방패가 정말 짜증나요. 하지만 내꺼면 매우 훌륭하지. 무한 공격이 가능하니까. 아 이거 붙였나 이게. 너만 방패 있냐 나도 있어.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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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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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패를 쓰다보면 우리나라 정경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돼. 장난아니라구. 방패 방패. 미세 심지어 별로 의미는 없지만 먹어주고 가자 그리고 이 뒤에 두 면 상자 하나 있고 자 이쪽이 진행이지 하면 만드는구나 이 뒤쪽에 길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저거 타기 전에 이쪽 끝으로 가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어? 아유 깜짝이야 잠깐 뭐야 이보세요 이보세요 저 이쪽으로 아아아아아아아 이걸림 별선 한개 감사합니다 4760번째 펜클럽 나와요 어?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이 해가지고 근데 안죽었어 살짝 걸쳐가지고 한 번 딜글을 했네 자 이쪽 뒤쪽에는 분명 아이템이 있어 이렇게 상자가 있을거야 자 더 뒤쪽에도 상자가 없어 여긴 없어 컴 다운 여긴 있어 맵을 구석구석 잘 봐야 돼 아 근데 왜 자꾸 구르곤의 눈만 나오지? 니가 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만한데 저기로 떨어지기 전에 그냥 떨어져야 됩니다 자 라이트는 이것도 별로 쓸만 없지만 안쓰는 것보단 훨씬 낫지 그래 일단 번개 얼음보다 쓸만해 아니 이런거 얻고 있었으면서 왜 갓우브원에선 초기가 됐냐고 능력이 아우 놀라빡쳐 제우스의 전방석화 같은 공격으로 적들을 감전시키십시오 번개로 적을 처치하면 파라노브를 획득합니다 이게 만화 회복할 때 꽤 좋은 능력이죠 더군다나 이게 전기가 의외로 좀 잘 먹혀 이게 이것도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가지고 얼음하곤 어 다르다 얼음하곤 얼음하곤 다르단다 아주 좋단다 얼음하곤 많이 다르단다 아주 좋단다 번개먹어 경쟁능력 있어가지고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얼음하곤 틀려 얼음하곤 어딘가의 얼음땡하곤 다르다고 괜히 피카츄가 어? 십몇년째 거의 이십년 가까이 어? 포켓몬스터 지우 옆에서 어? 유산소 운동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전기는 매우 쓸모있지 전기는 매우 쓸모있지 전기는 매우 쓸모있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90년대 후반에 처음 나왔잖아 거의 한.. 20년대 가지않나? 애니메이션만? 게임은 95년도였나? 93년도였나? 그때 나왔던거 같은데 흠 게임보이시잖아요 맞아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여기 뭐 하나 있었지? 근데 내가 얘기로 사실 포켓몬의 세계에서는 포켓몬 설정상 열 몇살이면 성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지 않아? 지훈아이면 성인이라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아이래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설정상 포켓몬 세계관 그래서 그 지랄하고 있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 오라클을 찾는 이의 일지네요 오라클님께서 날 도우실거다 오라클님께선 진실을 아실거다 오라클님께서 내가 해야할 일을 알려주실거다 그러든가 말든가 자 이쪽 끝까지 가면 정말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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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야지 왜 아무것도 없어 그래 저거 벌써 두칸이야 뚜비두바보뚜기밤 그건 너야 못생겼다 그러면 크레토스 형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뜯어버리겠지 고고 점프점프레골루션 올라가서 그래도 갓 오브워 모션이면 굉장히 잘 만든 모션이지 쭉쭉쭉 한 번 더 어 어우 덥다 아 설레없이 야마카시 하고 있어 그냥 막 탁 때려 부숴될 거 가지고 이번 크레토스는 야마카시를 너무 많이 해 원래도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넌 그냥 몸만 잘 잡으면 된다고 아니 또다시 쇼트트랙을 타면 어떻게 해 좋아 트리플 악셀 이러면 가산점 못 받는단 말이야 자 인속 잡는데도 전기가 상당히 유효하죠 아이씨 새끼가 웃쳤나 아이씨 그냥 가자 괜히 여기 시간 시간 남겨야해 건덕 찍어 안되나 아이씨 다 잡아야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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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탈스럽기네 발로 차 임마 내려와 이만 그렇지 그렇지 됐어 저 녀석이 참 별거 아닌데 또 은근히 빡센 녀석이란 말이야 올라가자고 아직 갈 길이 멀단 말이야 자 자 갈아타고 헬로 아 안되지 자 잠깐 등짝좀 빌립시다 형씨 형씨 아왜왜이래 아 어 또 이런데야? 아 이런건 내 취향 아닌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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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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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라클을 찾는 이 일지대요 나는 8호의 땅에서 왔다 여긴 너무도 춥다 내가 오라클님을 뵙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고추구멍 여긴가? 반대편인가? 점프! 오케이 자 이걸 타고 가보자 타고 가보자 크으 힘이 좋아 나도 이런 힘을 갖고 싶다 점프! 한 번 더! 점프! 한 번 더! 아 뭐야 이건 또 아니 이것들이 자 누우세요 좀 누워보세요 그렇지 찌잉 피카수 백만볼트 예 콤보 있기는 참 좋아 경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에잇 아이 미쳐가지고 마지막으로 꼭 한두씩 만든단 말이야 이게 참 시점이 야리꾸리에 아 다 좋은데 이것도 땡기면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빠밤빰 자 여기서 자 여기 자 여기 참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 외만한 마법안쓰고 지나길라그래 아 밀리는 것 때문에 아니 경직을 먹여야 되는데 먹진 않으니 이러면 내가 어떡하냔 말이야 아 분노게이지 지껏 치워놓으면 이지라엘 덜고 그렇지 아 됐어 아유 그지 새끼야 아 시점 버터 아유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시점이 참 꾸리꾸리 하죠 자 이때 점프점프하고 한 번 더 점프점프하고 됐어 한 것 같다 아 이 게임은 다 좋은데 시점이 너무 싫어 이런거 극혐이야 좋아 넘어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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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충분하지 점프점프 레블루션 잘 타야지 팔로차 어디서 미쳐봐 미쳐가지 팔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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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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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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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스페인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진짜 뭐가 보이냐 하하하하하하 타이탄하는 이리타 진짜 짜증나 이 정도면 진짜 너머리라 그나마 타이만하지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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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세요 오케이 자, 저거 타야되는데 기다려봐, 형 바빠 그렇지 오케이 밀어, 내려가, 다시 그래서 이거 세개 다 모으면 자, 이게 올라가면서 정기, 정기, 레볼루션